안된 다인 초기형 스피커 컴파운드 3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하라고 저희 모드오디오 카페 회원분이 빌려주셨습니다 매우 감사 말씀드리고 편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인오디오는 덴마크의 전통의 홈오디오 그리고 카오디오 제조사죠 덴마크는 전부 차원에서의 오디오 사업을 지원해준다는 것 같은데 덴마크 제품들 저는 달리도 그렇고 뉴클래스디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일단 1977년도에 설립돼서 78년도에 P 시리즈라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구성이 굉장히 영국특해요 유럽형이고 일단 제일 작은 게 컴파운드 2, 3, 4, 5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984년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컴파운드에 정보가 워낙에 없고 다인 중에서도 거의 40년이 된 모델이라 보니까 정보가 좀 잘 없는데 몇 가지 없는 정보 중에서 에소타 트위터라는 여기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열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에소타가 아닙니다 D21이나 D28 정도고 저는 D21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리뷰나 이런 것들에 숫자나 정보 스펙이 있다고 해서 모두 믿으면 안 돼요 음악이나 이런 것들 틀려야 해 적혀져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온라인 정보라는 게 돈 받고 한 게 아니다 보니까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속에서도 리뷰를 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제가 NBL C311C4라는 모델을 써봤거든요 그 D21 슬래시 투였지만 이 모델하고 외형 생김 자체가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에소타는 구경 인치도 훨씬 크고요 이 마그넷 자체의 크기도 월등히 크기 때문에 딱 달라요 미드레인지에는 D52로 추정됩니다 D52 AF인데 그거보다 약간 더 초기역에 해당하는 걸 수 있고요 우퍼는 제가 모델면 모르겠습니다 이 시절 완전 구형 때의 우퍼는 저도 경험이 없어서 컴파운드가 상당히 궁금했고요 유닛도 상당히 구형들이다 보니까 임팩트가 좀 있는데 인클로저도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모델입니다 인클로저가 HDF라고 해서 고밀도 유기질 섬유판을 사용하고 그 위에 원목 베니어가 좀 사용이 되어서 굉장히 두툼하고 나무 자체가 통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사진 보면 안쪽으로 우퍼가 한 발 더 들어가는 구형들에서 저거 좀 많이 사용하는데 패시브인지 액티브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라디에이터 방식이 될 것 같은데 아이소백이라기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보통의 밀평 스피커들은 저 안쪽에 아주 두툼하게 흡음제가 들어가는데 컴파운드는 흡음제가 일반적인 스피커보다 조금 더 많이 쓰이고 안에 패시브 라디에이터 또는 추가적인 우퍼를 한 발 더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다 그리고 크기가 약간 더 긴 스타일, 쓰리웨이 구성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리뷰는 제가 소리는 이후에 영상 뒤쪽에 하나 따로 만들어놨거든요 제가 녹음 마이크의 성능이 좀 아쉬워서 앰프별로 구분을 했는데 사실 소리 차이가 제가 실제로 듣는 것뿐만큼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리 비교해 보실 분들은 이쪽으로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가 굉장히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초에는 빌린 스피커다 보니까 그냥 제가 여분으로 갖고 있는 그냥 보편적인 철제 스피커에다가 스탠드에다가 올려놓고 사용을 했는데 이때 소리가 저에게 흔한이 좀 안 나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깊은 저음이 밀평형들은 이렇게 텐션감 있는 탄탄한 저음이 좀 나오거든요 떡매치드 때 나오는 그런 쫙쫙 달라붙는 듯한 저음 소리 제가 그 부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밀평형인데 고우구에 없더라고요 안에 이제 흡음제가 많지 않고 그 흡음을 하면서도 동시에 저역을 내주는 우퍼가 안쪽에 있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구동이 어렵지만 소리 자체는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많이 드는 스피커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이 구형이지만 제가 다인 크래프트와 다인 25주전을 이 같은 공간은 아니고 이전 공간에서 제가 같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크래프트 같은 건 에소타가 들어갔고 다인 25주년 같은 경우는 에소타2가 들어간 모델이라 약 시기 차이가 약간씩 있는데 저는 25주년에 좀 약점이 당연히 스케일 큰 북세프이고 북세프들 중 탑티어 중 하나가 맞습니다만 저역이 약간 부한 자인 스피커들의 대체적인 공통적인 약점이거든요 이게 스카닝에서는 좀 딴딴함을 많이 가져갔는데 다인 쪽 우퍼들은 스카닝과 설계 자체의 베이스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 양감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한 약간 붕 하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쪽이었고 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저역이 굉장히 좀 없기 때문에 인지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저역의 존재하면 약한 맛 약한 대신에 에소타의 맛은 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그래서 오히려 저는 25주년보다 크래프트를 조금 더 재밌게 썼거든요 근데 이게 요 후속으로 나왔던 상급기종 북세프들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절대 더 오래된 40년이나 된 모델이고 크래프트가 한 뭐 한 25년 정도 됐을 것 같고 이제 25주년이 약 15년 정도 된 그런 스피커인데 각각의 매력이 다 따로 있다 하지만 제가 굳이 따지자면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스피커가 무엇이냐 저는 40년 된 컴파운드 3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보편적으로 구동이 인지 컴파운드가 쓰리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지간한 인지 아래쪽 불량 쓰시는 분들에게까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디오 생활을 한 5년에서 10년 이상은 하셨고 이제 한 세트 거실이나 약간 큰 방 정도에서 고급진 느낌을 좀 구현하고 싶다 뻔하게 짱짱하게 잘 나오는 대체적인 기종들은 얼추 써봤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컴파운드 3를 추천드리지만 그 외의 분들에게는 오히려 비추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이고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매력적인 부분 뒤쪽으로 찰진 저음이 아니지만 또 부호하는 부호한 부분이 웅 하는 느낌이 들지만 이게 굉장히 고급져요 이게 다른 스피커들에서 나오지 않는 특성일 뿐만 아니라 뭔가 좀 그러고 막 브라이스턴이나 뭐 이런 디클래스 파워 앰퍼 아주 파워 센 걸로 막 흔들어 주게 되면은 아주 파워풀한 느낌 그 까지도 한번 깊은 점에서 느껴지는 윽윽 하는 그런 느낌까지도 끌어올릴 수가 있지 않을까 다만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빠른 스피커가 아니고 이탈감이 좀 적습니다 고역 중역 저역 워디 하나 나무랄 때는 없는데 전체적인 스테이징이 뒤로 좀 물러나 있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약간 영국제 필이 좀 나요 그 속에서 유닛의 좀 더 현대적 특성이 살짝 가미된 정도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이긴 한데 이 이후에 나온 다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차분하고 정중한 느낌이 드는 고성능 다인의 느낌이다 밀평이지만 조금 더 저역의 양감은 나오는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최초에 저가형 철제 스탠드 썼을 때 저역이 좀 없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싶어 앰프를 좀 많이 바꿔봤는 세 개를 바꿔봤는데도 저역이 좀 계속 못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스탠드를 제가 로반에다가 충진제까지 넣어서 신경 써서 만들어놨던 녀석을 갖다 딱 놓으니까 바로 저음이 어느 정도 양감 있게 다가와주고 제가 기대했던 엄청난 뭔가가 이 안쪽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강한 아나콘다 같은 게 있는 용 같은 게 있는 이런 느낌까지는 이끌어내지를 저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크게 매력이 있는 스피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오래된 스피커 40년씩이나 된 이런 스피커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닙니다 이거 웬만한 스피커 현대기종 이 정도 매력을 가진 스피커 찾기 정말 어렵고요 해상력이 더 우수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찾으면 당연히 많이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음악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거의 올라운드로 다양한 장르를 듣는데 형편상 상황상 톨보이나 대형기를 쓸 수가 없는 가운데 북셀프들 중에서 가장 나의 취향에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북셀프들 상극기도 유명한 기종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한 기종들에 결코 못지않은 거기에 이제 선상에 올려놓을 만큼 상당히 매력 있는 스피커다 다만 입문자분들 앰프 충분하지 않은 분들까지 추천드릴 수는 없는 것 같다 스탠드 상당히 신경 써줘야 되는 스피커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이 뒤에 아래쪽에다 제가 이제 여기 위에 클립에도 넣는데 앰플을 이제 스펙트럴 dma 150 s2 랑 뉴클래스 d s3 버전 하이프 스피드 버전 R이랑 디클래스 그리고 크라운 d150a2 라는 모델을 각각 비교한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마이크를 곧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